뉴욕 한인교육의 최대의 잔치 2022 할렐루야 뉴욕 보금화 대회가 7월 31일 수요일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 명의 강사가 이틀씩 맡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한 선교사 이면수 목사는 북한 선교를 주제로 옥중 간증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영성과 보금통일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LA 주한의 교회 최형 목사는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을 주제로 성경을 심도 있게 강의하며 혼신을 다해 전했습니다. 두 강사의 메시지에 대해 참석한 청중들의 반응은 진지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장 김희봉 목사는 북한과 선교단체 12곳 또 장학생 21명을 선정해 차세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사들과 장소를 대여한 프라미스 교회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다음 세대 특별순서를 통해 할렐루야 어린이 대회의 특송과 프라미스 청소년 모든 북이 선보였습니다. 대회장 김희봉 목사는 폐회를 선언하며 험난한 세상에서 고든 신앙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다짐한 집회였다며 감사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준비위원장 이기흥 목사도 모든 준비위원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큰 결세를 얻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비어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AFP통신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다루는 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인들은 원숭이 두창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퇴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열, 신체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질병 퇴치에 필요한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지난 5월 중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6,600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식당들은 5개 영업을 2년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3일 식당과 주점, 양조장 등의 5개 영업 허용기간을 당초 2022년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되면서 운영난에 빠진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초 업소 주변의 인도, 도로변, 주차장 등에서의 5개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최초 실내 수용윤원의 35%만 허용됐지만 2021년 5월에 인원 제한을 없앴고 이번에 2년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식당 5개 영업 연구 허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폴 살로 주상원의원도 5개 영업 연구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당 5개 영업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링우드의 수잔 크누센 시장은 야외 식사 공간이 주민들에게 장애물이 됐고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소상인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링우드의 폴 바지아노스 시위원은 야외 식사가 고객들을 끌어들여 전반적으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를 완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는 등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입수한 계획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감염자들에 대한 격리 권장이 완화되고 현재의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 이상 강조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했던 검사도 완화됩니다. CDC의 이런 지침 변화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서 변화와 함께 높은 면역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 다시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